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 책임에 대해서 이 주제를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원칙을 잘 알고 있어서 진정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기 위해서 원칙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첫번째가 축복인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이 축복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주요한 목적은 아담의 축복이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근원이 되시고 사람은 그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 그 역시 축복이 우리 안에서 감옥으로 갇혀있든지 아니면 이 축복이 또 풀려서 축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을 가겠습니다 어떻게 이 세대를 향한 부담 그 마음의 부담과 관심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어떤 나라를 방문하시거나 어떤 할 일이 있으실 때 보통 그 임무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있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어떤 임무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는요 며칠 동안에 내가 이런 임무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그 임무를 향하여서 우리 그 시간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안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것을 보겠습니다 두 소경 구절이 다 요한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소경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I must work the workers of him who sent me what is day the night is coming when no one can wear 4절 때가 아직 나아지네 갇히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예의를 우리가 하야하리라 밤이 오리니 아멘 제가 이제 여러분을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한 질문과 잘 연관된 말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수천 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영적인 저의 훈련사님 가운데서 신학의 말씀을 제가 아주 많이 읽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여러 번 읽었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지요 상상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수천 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저녁 시간에 밤껏 저를 이 말씀을 저에게 깨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 교회의 상관에서는요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에서 밤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적어도 일주일 중에 기도를 하면서 이 복음서를 읽는 것입니다 그때 그 밤 중의 하루 가운데 제가 이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밤 가운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 구절을 멈추게 하셔서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처음으로 이 구절의 말씀이 아주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통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그 보통의 말씀을 쉽게 읽어갔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그런데 제가 선생님께서 제 눈을 열었을 때 알게 된 것은 이 사전의 말씀이 지자들이 한 질문과 아주 적절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하루는요 전혀 잠을 자지 않고 밤새 내내 복음서를 읽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하는 건데 그런 그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토요일이나 일주일 가운데 매주 부활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생명 능력을 받기 위해서 부활의 복음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내내 잠자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제 나사렛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적절한 면으로 연관된 면으로 그 이야기가 또 같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일상의 비출금으로 실족하지 않느냐고 밤에 다니면 밤에 다니면 그런데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가 다시 이 실장의 말씀은 나사렛이 있는 중요한 시기에 주자들이 왜 가지 않으십니까 그 중요한 때에 주님이 하신 답이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그 당시 그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때 몇 년 전에 그 때 주님 저에게 제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언적인 말씀으로써 저에게 몇 개월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후에 지나고 나서 저희 나라에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동일한 메시지를 온 전체 그리스의 몸을 향하여서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밤이 오게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일해오셔서 밤이 오기 때문에 밤이 올 때까지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함께 우리 자신을 앞에 오게 된 이 밤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 구전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소경으로 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펴시고요. 아주 집중하는, 출정을 맞추는 방법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와 그 비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요. 구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보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 그의 부모입니까?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대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대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대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대 여기서 이 성경 말씀하는 깊은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깨달으십시오. 여기에서 이 성경을 깨달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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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여기서의 주요한 예수님의 시중의 목적과 초점은요. 제자들의 그 질문을 지속적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질문에 답을 하실 것이었다면 주님이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런 것을 하는 다음에 바로 다른 말씀 없이 그냥 그 속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셨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저에게 그 성경 그 구절을 어떤 식으로 숫자를 한번 매겨보시겠습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구절의 구절의 구절을 숫자로 매겨보십시오. 보면 이 말씀은 2절과 여러분이 먼저 답을 해주세요. 이 구절이 어떤 식으로 순서가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 숫자로 말씀해주세요. 구절의 말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주님이 만약에 그 제자들의 질문을 직접 답을 하실 것이었다면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곧바로 그 속의 눈을 다루셨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사실 이 3절의 구절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숫자를 좀 저에게 말씀해주시겠어요? 번호를요. 1절 그 다음에 2절 다음에 그 다음 몇 절이 와야 되죠? 네? 1절 2절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뭐 해야 되니까? 3절? 3절? 2절 다음에?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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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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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도 6절? 6절? 6절을 바로 가르셔야 되죠. 6절을 바로 가르셔야 되죠. 6절을 바로 가르셔야 되요. 6절? 6절을 바로 가르셔야 되죠. 그래서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직접적인 성경말씀의 흐름에 중간에 개입된 말씀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특정한 목적, 나누고자 하시는 그런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말씀할 때 쉽게 읽으면서 사절, 오절 이런 말씀들을 그냥 가로에 넣어주는 그런 말씀이 나으라고 그냥 쉽게 그냥 읽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 사절, 오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지자들은 그냥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첫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세례 요한 후에 주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향해 계속 제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장의 말씀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주님의 기간의 마지막 기간입니다. 그 의미는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의미입니다. 그들이 잘 훈련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훌륭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놀래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의 마음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슈는, 문제는 누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소견이 제일 그 이슈의 중요한 문제는 누구의 죄 때문이고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이슈의 중요한 것은 누가 진정으로 소견이 되어있는가 라는 거예요. 누가 소견인가 이것이 그들을 향한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큰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부터 이것을 주목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 지자들을 자신의 눈에 보기에 있는 자신의 내적인 소견임을 주님이 알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신체적으로 눈이 먼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더 심각한 소견입니다. 심지어는 태어날 때부터 일어난 것보다 더요. 그 이야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먹을 끌기 원하셨던 이 소견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주님의 생각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갖고 계시는가? 여기 4절, 5절의 말씀을 더해준 그 뒤에 있는 그 원인은요. 그것은 우리의 모의자한테 괄호의 그런 말씀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더 깊이 파, 내 보겠습니다. 계란과 역할을 härl sola. 모두 깊이요? 이거는 괄호의lagen. 괄호의沒關係commonn fails?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غ호의 시간들이 궁겁니다. 바로 전기를 ogsacco 크나큰 축복으로써, 전기의 축복으로써 우리는 크나큰 낮과 밤의 중요한 차이의 그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일도 낮이든 밤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빛으로써의 태양이든지 아니면 전기가 있는 빛을 통해서든지 가네요. 하지만 밤 시간에 전혀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낮 시간에 전혀 다른 스케줄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 밤의 어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일들을 끝마치려고 애를 쓰면서 한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일을 임금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하게 궁극적으로 그 한 사람의 삶의 모든 프로그램과 스케줄이 다 변화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관점에서 볼 때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보내신받은 자, 우리 모두 각 사람은 다 보내신받은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 질문을 향해서 주님은 아주 정말 중요하게 보이신 이 말씀을 그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주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소경에 대한 사람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다. 그것은 중요한 이슈의 문제가 아니다. 너의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시력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너 자신이 너의 내적의 소경 때문을 해서 네가 고통받지 않도록 하여라. 지금 지난 아침 첫 번의 시간에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선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한 기간 동안에, 우리 기간 안에 그런 임무의 일들을 다 마쳐야 됩니다. 우리 진정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진정 마쳐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마쳐야 되는 시간대가 어떤 시간 안에 마쳐야 되는지 우리를 진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픈데요. 각 사람마다 아주 특별한 임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슬픕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 하나는 나라 안에서 어떤 특별한 임무를 내가 맡겨주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 임무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에 나에게 시간대가 열려 있는지, 시간이 어느 기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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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가서, 사람들이 사약하고 축복하고 사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신 나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약하고, 여기를 도와주고, 내가 저것을 도와주고, 내가 이것을 도와줍니다. 특별한 임무가 무엇인지, 이것과 이것을 모르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터 특별한 임무를 파송받은 이것을 모르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터 특별한 임무를 파송받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내가 마치기 원하신 임무의 이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파송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영적인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분께서 영국의 수도에서 함께 살고 계시는데 그 분께서 아주 깊은 영국적인 영성을 갖고 계시고, 그 당시 시대 가운데 잘 알려주신 분이시고,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가르쳐주고, 취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많은 축복된 얘기를 하십니다. 어느 날 그분이 작은 제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을 하시는 중에서요. 그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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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그분이 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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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을 때 더 놀라게 했습니다. 이 전혀 심지어 내 기도까지도 다 나는 마쳤다. 내가 그분한테 기도를 Built Miche tool to shut into him & pray i remind him of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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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new Anna Soha, 내가 그분에게ят 모든 걸 다 주님들 preset m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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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gave to me of me of me of me of me ofna, 내 기도를 드렸고, 내 기도를 받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셨고? 나는 나의 oper타 chefs 뛰어 보 gotten any of me of me of me of me of me of me so of me of me of me of meые 나는 나는, 이 작업을 완전히 내가 마친 걸 정말 잘한다. そして 내 스텝ummy twelve 번의 몸을 바로izes 고 Absolutely . 나는 내 이 땅에 속한 자가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집에 가야 된다는 것을 많이 압니다. 이것은 정말 2주 후에 그분이 지정 따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덤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임무를 맞으신 분 계십니까? 사역이 아닙니다. 임무예요. 파손 여러분에게 딱 맡겨주신 그 임무.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강의실에 갔을 때 이 책이 당신의 교과서로서 이걸 공부하고 시험을 보시면 당신에게 수유증이 있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내 프로그램이고 내 모든 장인지 알아요. 내 프로그램은 이 장을 내가 다 마쳐야 하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 시험에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에게 절대적인 교훈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시작부터 서롬부터 1장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내가 공부를 하고 마치면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내가 그 다음에 시험 보고 나서 내가 졸업할 준비가 됩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삶이 이런 정교적인 것을 지나간다면 우리의 신체적인 삶이 이런 정교적인 것을 지나간다면 다른 임무와 함께 다른 그런 것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요. 우리가 내적인 소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우리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면으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누구도 이런 세대를 향하여서 책임을 지키는 그런 의무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요인으로 인하여서 저의 내적인 삶을 나누기를 원치 않습니다. 때로는 제가 아주 특별한 것을 말하도록 제가 이렇게 푸시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런 시간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 세대를 향하여서 주님께 맡겨진 인보를 받는 그 때의 시간을 기억하는데 그때 그 때의 그 때의 그 때의 그 때의 영적인 삶의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새롭게 들어올려지는 것 그때 제가 여행을 하고 있었고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읽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하고 있는 가운데 뭔가를 읽고 있었고 뭔가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읽고 있는 뭔가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대를 향하여 책임의 임무를 맡겨지기를 기다리고 받기 원하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향하여 이 부분은 굉장히 정확하게 확정하게 확정하게 그리고 여기가 다른 것을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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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와서 이것을 하는 것은 뭐라는 것이 명백하고 저기 가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뭐라는 것이 명백하고 주님이 나의 이런 임무를 할수록 능력을 입혀주신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진정 내적인 나의 시력을 열어주는 것은 실제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해력의 수준으로 이끌어주시는 것 이 세대를 향한 우리의 책임이 되어 있어요. 그냥 어떤 보통의 캐주얼한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가르침이나 전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이 세대를 향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익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어떤 임무를 받게 된 그런 시간입니다. 그것은 각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것입니다. 이 임무와 함께 새로운 기능을 모으시면 받게 되십니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물론 거기 가셨을 때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늘에 그 주님의 임자에게 다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우리 모든 그 그 그 그 우리 그 공부 그 인류 이 이 사람을 이 땅에서 이런 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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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중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치원의 아이들을 사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설계자이십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교사이십니다. 다른 사역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세대를 향하여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든 사역들을 각각 다른 상황에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은 어떤 사역을 바꾸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른부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잘 알려지는 것 큰 사역을 받는 것 큰 교회를 받는 것 큰 영향력을 받는 것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숨겨진 사람으로서 그 세대를 향한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사연 49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연 49장 1,2절입니다. 이사연 49장 1,2절입니다. 이사연 49장 1,2절입니다. 이사연 49장 2,2절입니다. 그러나 그나저녁 2절에 이사연 49장 2,2절입니다. 이사연 49장 2,2절입니다. 이제 소경의 이야기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자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0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보이신 일지를 매일 하루하루씩 그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아버지와 매일매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날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무익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그 안에 관여하고 일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하루는 그 낮은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올 수 없는 그 날 낮 가운데 물론 또 그 낮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 우리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에베소스 5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실 때가 악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통찰력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통찰력을 계속, 시력을 열어두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제 나사로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똑같은 그 말씀이요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또 하이라지로 강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나사로의 이야기와 사건을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베다니 마을으로 돌아가시고자 하십니다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향한 핍박에 증가한 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에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57절에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요 보면은 이 11장 57절에 이는 베스엔들과 바르세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고듯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신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병되고 죽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오시라고요 주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사들은 예수님의 결정에 대해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 그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반대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 그렇게 말하십니까? 예 제가 어떻게 갈 것 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면 예수님, 당신은 가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무슨 뭐하고 계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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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는 내적인 분별력,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답을 하실 때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들의 질문에 연관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11장 9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신축하지 않으냐고, 주님이 어떤 이야기의 분위기를 조성하시려고 하시면서 그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놀랍니다. 긴장합니다. 자기 삶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선생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로마의 성취에서 잘게 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이분에게 가까운 분으로서 내가 어떤 장관이 되거나 아주 훌륭한 리더로서 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분이 지금 위험에 처하고 계시나, 이분이 위험에 처한다면 우리도 역시 위험에 처할 텐데, 이분을 담기 이유가 여러 가지 필요가imy거에요. 그것이 우리의 위험을 처하지 않은은 famosobeiter입니다. 예수께서 보수가 있을 겁니다. 일장한 음악을 요리되면 우 assignments?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부끄由 faltkn dollars? 이분이 만약에 거기 가셨다가 죽임을 당하시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자꾸 주님은 가시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과 계속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베다니 얘기를 안 하시고 대답하시대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의 낮이 아니면 담임의 어떤, 이 말씀을 주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전혀 적합할 생각이 아니다. 그들이 며칠 전, 아니 한 일주일 전에 막 소련의 맹인의 이야기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런 시간으로 사건으로 왔습니다. 다시 여기 밤과 날이 똑같은 원칙으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의 내적으로 소경이 되었다는 그것만 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시는 분, 지배와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모든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모르고 있는 무지함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무슨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각 사람을 향하여서 일을 시간들이 있다. 각 사람마다 그가 일할 수 있는 그 낮의 시간들이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시간동안 아무도 그를 해를 입힐 수가 없다. 이것이 아주 연결된 것입니다. 이 세대를 향한 임무를 맡겨주는 것, 이것과 아주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 여러 번 읽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확신이 있으세요? 이런 날 일하는 날이 나에게 있다. 일하는 낮시간이 나에게 있고, 이런 시간 동안 아무도 나에게 해를 입힐 수 없다는 확신이 아니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무로서, 하나님의 각사관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주시는 박사 장려가 하나님의 인물, 그것과 연결될 것입니다. 두 개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복을 일하고 일하고 성경을 일하여서 이것은 일하시는 것, 그것이든지 그것은 축복된 것입니다. 당신이 대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계십니까? 내가 특별한 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학과도 가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험 시간이 언제예요? 나는 다른 학과들이 학생 surveys ole 이상적이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 학교에서 십제의실에서lived, 세척을 읽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점심으로 찾을 경우에는 제 책입니다. 당신은 이것은 대학선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상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찰 5개 책이 있습니다 내 시험은 다음 9월입니다 아주 명확한 시간, 명확한 임무가 있고,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 시간대와 낮에 누가 보곤 13장 32절을 보십시오 헤롯, 그 왕은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오 누가 보곤 13장 32절의 말씀에 헤롯 왕이 헤롯 왕이 헤롯 왕이 얘기하기 전에 헤롯 왕이 말하기를 내 영역, 내 지역을 떠나라 아니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하시오 내가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한 질이라 하라 이 말은 말씀은 내가 나의 임무의 일을 마치게 하라 내가 아무도 나를 해를 입힐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의 말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른의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 말씀을 무엇인지 그동안 깨달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무엇인지 그동안 깨달으셨습니까? 말씀해주세요 요한복음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심을 어떻게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이 정부의 말씀을 떠나게 해주시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Cor 남양의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임을 들어보셔요 예수님은 시간! 예수님의 열심히 읽으므로 가장 큰 일이 났으시므로 예 recession 요한복음 예수님의 교통을 class기를 기다려주시오 예수님의 손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경비가 레vard focusing 어머니가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시간이 아직 오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큰 것이고 비밀인데요 포도주의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인류에게 진정 필요한 포도주, 바로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올 때, 그 네 시간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시작부터 이런 임무를 향하여 오신 것입니다 다른 임무는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둘러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대가의 값을 안했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스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뒤에는 값을 치는 기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향을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의 지혜에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고, 내 시간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주자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연 끝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의 중보의 기도로서 모든 걸 마치십니다 그 기도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여, 시간이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시간이 이르렀사오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세계보금서에서는요 십자가를 말할 때 그들이 주님에게 손을 묶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보금서에서는요 십자가를 말할 때 그들이 주님에게 손을 묶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의 손을 만질 때 예수님에게 시유를 주거나, 사람들을 잘게 해주시는 그런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묶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더 이상 어느 사람도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걸 다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묶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다 하시는 것을 마치셨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선함을 행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가십니다 우리의 그 고원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요점은 뭐냐 각 사람마다 이런 낮과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요 밤은 곧 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밤입니다 아무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강당을 해서 이런 집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회개를 하거나 기도하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냐, 우리 자신은 우리가 과연 모든 가능성을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많은 최선을 다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등불을 기름으로 다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대를 향하여서 오고 있는 밤을 향하여서 우리가 대면할 것을 위해서 우리의 충분한 주님이 주신 은혜의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깨어있으면서 우리의 생명력 있게 경계하고 있습니까, 제발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한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으로써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으로써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이 말씀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